오늘은 고기를 메어네이드를 할거에요 오버나잇 메어네이드를 할건데 거기 들어갈게 양파 양파 조금 슬라이스해서 넣고 홍당물도 좀 넣고 그리고 마늘 3쪽 으깨서 넣고요 그리고 블랙페퍼 1.5티스푼 정도 그리고 베일립 하나 넣고 그리고 와인이 3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뷔페 간호에요 여기에 홍당무, 샐러리, 프리시타임, 그 다음에 파슬리 줄기 이거를 묶어서 이 부켓 간호도 여기다 집어넣고 같이 오버나잇 메어네이드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거를 꺼내서 요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 어저께 저녁에 숙성시켰던 고기를 지금 이렇게 큐브사이즈로 자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게 젖었잖아요 고기가 젖었으니까 피파타올로 고기를 드라이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숙성시킨 고기는 다 이제 드라이를 시켜서 잘라놨어요 제가 양념 저기 재어놨었던 그 큐브사이즈 고기를 이제 펜에다가 노릇노릇하게 구울 거에요 굽고서 이제 지금 필요한 재료가 이 고기는 빕척이에요 등심이고 3파운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와인 고기를 재놨었던 와인 3컵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빕스탁 오늘은 2컵만 쓸 거에요 그리고 밀가루 2 테이블스푼 그 다음에 토마토페이스 1 테이블스푼 홍당무 그리고 파울오니언스 이거는 이제 야채 같이 들어갈 거구요 그리고 이게 다 이렇게 된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350도 오븐에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cook 할 겁니다 네 비프는 다 조금 구웠고 밀가루 밀가루 2스푼 정도를 위에다가 좀 뿌려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2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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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푼 2스푼 2스푼 6스푼 3분 볶았어요 그리고 우선은 이 와인을 부어주세요 제가 왜 베이립하고 페퍼콘 들어간 이거를 이렇게 치즈클레스 쌌냐면은 사실은 이거를 오븐에서 1,3시간 정도 구운 다음에 이거를 밑을 따라 내고 그리고 이 소스를 다시 깨끗한 드라인 차이나캡 같은 데다 드라인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 야채라든지 베이립 그런 거를 덜어내고 다시 리턴드 팟에 들어가서 밑에 집어넣고 한 한 10분 정도 더 시뮬러하게 볶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까지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여기다 다 쌌어요 다 끝난 다음에 이것만 빼서 이제 버리면 되니까 치킨스톱 아니 빕스톱 이거 2컵 이정도 2컵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홍당무도 굉장히 맛있어져요 그리고 이 펄어니언은 지금서부터 이게 오븐에 들어가서 3시간을 구울 거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집어넣으면 이게 너무 문드러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끝나기 1시간 남았다 그럴 때 이걸 같이 넣고 다시 더 콕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븐이 350도가 됐어요 집어넣겠습니다 2시간 반에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베이크 할 거에요 그러면 3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 3시간 전에서 오븐에서 꺼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펄어니언 집어넣을 때 소금간 그 때 스위즈닝 다 했어요 그때 간을 보고 그 때 간을 보고 잘 안 넣었어요 네 네 펄어니언 비 볼념은 말하자면 스투 스투 종류에요 스투 그래서 여기에다가 머시포테미로 같이 드셔도 좋고 이런 그리고 이런 바게트 찍어 드셔도 되고 제가 가니쉬로 파슬리 조금 넣을게요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됐어요 삑볼균요 그러면 다음에는 간단하게 디저트를 하나 할게요 아 크림 캐러멜 디저트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뵈요 안녕 안녕 안녕